반도체 후공정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후공정은 칩을 패키징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도 반도체 후공정을 신규 사업으로 점찍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지원 부회장은 MWC에서 신규 사업 방향으로 반도체 관련한 것을 보고 있다고 언급해 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를 찾아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핀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전세계 반도체 후공정 시장이 2025년까지 한화로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공정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지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후공정은 반도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면서 산학연이 나서서 협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